자 이번에 400억을 싹 다 돌렸습니다. 400억을 싹 다 에이전도 스페셜에 돌렸어요. 한 장이 떠는 건 오바 아닌가? 두 장을 떠들지 않나 여러분들? 일단 첫 번째 장! 얍!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2.5% 그니까 치카보다 조금 잘 붙어요. 2.5% 아닌가? 치카보다 조금 잘 붙어요. 아우! 하나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만 아우! 라이트가 1.5잖아! 어 2%가 내가 프리미엄이 2%인걸래 거기서 하나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만 아악! 따다아악! 따다아악! 4번만 더 써 4번만 해! 형님 일단 아이코 하나 얻었습니다 형님 아이코 하나 얻었어요 형님 지금 자 4번만 더 4번만 해! 좋아 지금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오케이! 넘어가 넘어가! 아우! 진짜 많이 안 돼! 두 장만 많으면 두 장으로 진짜 저 지단 한 번 뽑으면 돼! 지단 이상! 오우! 탁! 빠르게 아.. 저 Dont enfoldign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장만 더! 맞아 한자만 더 겨울 것 같은데 한 장만 더! chose.. chose.. villem 들어 затем 1.5 Jun PUT Which crit 두 장! 주님 분 저희가 원했던 라인 두 장 왔어요 지금 두 장! 어! 이겁니다 주님 분 두 장! 지금 기가 막혀 지금 두 장! 한 장 더 갖고 싶은데 욕심내서 솔직히 욕심내서 한 장 더 갖고 싶은데 아 하나 더 주 더 주면 진짜 레전드인데 진짜 나머지 네 장은 모두 개봉 가는 거야 여러분 나머지 네 장은 모두 개봉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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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! 아우 아 주님 그래도 두 개만 성공한 거라서 주님 분 이게 원래 한 장도 안 줄 수 있어 주님 분 진짜 어 원래 한 장도 아예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분 아 살았다 그래도 다행이다 두 개만 다행이야 다행이다 아 자 BB 다 까고 주님 분 130억 400억 썼는데 지금 벌써 130억 그럼 우리는 얼마 뽑으면 되죠? 270억 뽑으면 되죠 이제 270억 한 장에서 진짜 지단 이런 거 하나 주면 좋겠는데 진짜 애투나 아니 아까 키퍼 뜨고 그렇게 엄청 큰 게 안 떴어 지금 아니야 아까 키퍼 북붓라인? 키퍼 북붓라인? 응? 요거는 챔스 아노드인데요? 아 아 근데 여기서 잘 뜬 거야 지금 아직 근데 끝난 것도 아니야 저거 까봐야 돼 여러분들 어 왜냐면 저거서 안 뜨면 큰일 나기 때문에 포르투갈? 뭔가 이름이 길어 이거는 깐고 할게요 주문 요거는 까고 오세훈 선수 제발 형님 첫 번째 선수가 캔벨 아 보자마자 캔벨이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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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이게 아니야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형님 저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형님 어 킵에 없어요 오케이 아 쓰나 라인인가 이제 한 200억 원 떠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 네드베드 네드베드 네드베드다 네드베드 얼마냐 그렇지 제발 우린 최애픈 인생이었쟌 어 어 어 어 잠깐만요 지금 아 아 아 아니 그 이게 그 피네스 수명이 아니 아이콜 두 개 떠는 손해받다고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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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에이전트 안 하는 게 맞는 게 아니 아이콜이 떠져 손해봐 이거는 아 아 아니 악리가 떴어야된대 아스날 동료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